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듬입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싸워먹고 줄 수 있는 2학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반전 때나. 애들 때 저게 목표. 우리 염소아 씨도 오늘 자랑 좀 해야지. 안 그래도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친구 믿음이가 반장 됐는데 넌 반장 같은 거 안 하냐? 물어봤더니 참 어이가 없어. 또 뭐라고 그랬지? 넌 반장 안 해? 난 그냥 노는 게 좋아? 왜 이런 천진난만함. 안 빠져요. 이런 거 자랑할 만한 거 좋아. 애가 애답잖아. 그런 거로 따지면 저도 자식 자랑 한 해 주세요. 제발 저 좀 쳐 봐. 아 저를 쳐 놓고 있어. 마음이 아주 생겨봐. 대단합니다. 엉덩이를 보여주는 애예요. 감사합니다. 엄마 속은 타는지도 모르고. 3시간 동안 저를 보고 있어. 이제 그 황금신장 중간 또 가려봐야죠. 아까 우리 박남정 씨 가족이 재벌 2대3이요. 우리 송라윤 씨 가족이 자식 자랑을 했어요. 과연 자식 자랑이겠지? 감사합니다. 요구 ovocos 박남정 이요. 바람의 향. 조 см托 양. 박남정 이渠 foil을 Cher 자 이번 얘기도. 장닭 씨입니다. 장닭 씨. 자꾸 장난해. 서울 사람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 남자 꼭 보다 아름다운 말씀 봐. 혜령아, 너 아픈 건 좀 괜찮아? 제목이 견보다 못한다 이게 뭔가 좀 약간 내용이 쎄지 않을까? 정말 쎕니다 네네 진짜 여태까지 살면서 저밖에 모르는 딸 바보로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K-모 방송국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푸드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 180도 바뀌어서 너무 막 서럽고 바쁘시니까 지방에 일주일씩 촬영을 가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되게 보고 싶은데 아빠한테 방해될까 봐 연락도 못하는데 문자가 딱 와요 그래서 어? 이러고 엄마랑 딱 보면 사랑이거든요, 강아지. 사랑이 보고 싶으니까 사진 좀 보내줘 이렇게 오고요? 가족보다 사랑이가 우상인데 한 번에 사랑이가 뭐를 좀 잘못 먹어서 한번 토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강아지 병원에 전화하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고 하루 굶기고 일단 보래요 그래서 하루 굶기면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뭔가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들려요 나가 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음을 막 끓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윤희 씨는 먹어본 적 없죠? 아 저 아팠을 때는 그냥 쉬면 된다고 얼마 전에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었어요 사랑이가 예방접종을 맞는데 그 주사 맞는 거 좀 아픈 주사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윤희아 오늘 아빠 눈물 봤다고 그 주사 맞고 걔가 그거 보고 눈물이 고여가지고 조그만 애가 근데 막 그걸 보면서 진짜 나는 정말 견보다 못하구나 아니 그게 걔한테 집착을 합니까? 아니 집착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외에는 이제 걔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유기견을 받았는데 정말 귀여운 거예요 예 그럼요 너무너무 이쁜데 얘가 또 정말 밀당을 잘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아주 그 표정이 얘한테 연기를 배울 정도로 너무 표정이에요 아 진짜 강아지 보고 강아지 보고 얘는 진짜 사람이었으면 황정민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빛이 강아지한테 어떤 표정을 배우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을 때의 그 애절한 표정과 화날 때의 표정과 잠자기 전에 피곤할 때의 표정 등등이 이 눈빛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사랑이 한 달 배운 걸 아는 거잖아요 연기 수술이니까 사랑이네요 황정민 씨라잖아요 예 황정민 씨 다른 분들 중에서도 애견에 대한 좀 각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 우리 집이요 연습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러면 난 문자를 남겨놔요 시간 날 때 전화해다오 근데 얘는 전화를 해서 엄마 우리 킹콩이 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먼저 야 이거 가신